1.2.2.2 1.2.3 2.3.2 2.3.3 너 뭐해? 나 지금 심심해서 케인 만들고 있어. 무슨 케인? 아바타 만들기라고. 그거 혹시 알아? 그게 뭐야? 어... 얼굴이랑 몸이랑 표정을 뽑기를 해서 뽑히는 것들로 이렇게 조합하는 건데 엄청 재밌어. 진짜 재밌겠다. 나도 알려줘. 그럼 같이 만들어 볼래? 응. 이거 어때? 토끼랑 사자랑 즐기네. 너무 귀엽지? 응. 우리 이거 가지고 나만의 아바타 만들기 게임 해볼래? 너무 하고 싶어. 가위 가위 보. 오! 나 잃었다. 우와! 나 잃었다. 너가 잃었으니까 먼저 이거 아바타 만들기 할까? 응.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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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둘이 시작! 사전공통이 넌데? 너무하네, 아가타야! 어때? 이상한 거 같은데? 너도 같이 해볼래?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이어트 넣고 구워 입안에 구워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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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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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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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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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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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유가 이겼다! 시유 먼저 하는 거야! 시유 먼저 시작! 스탑패! 아저씨 시작! 스탑! 어! 이거예요! 토끼! 토끼 할게! 시유가 토끼 얼굴 해줘! 토끼 해줘!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여기에! 얼굴! 스탑하는 거야! 시작! 돼지 나오면 안 돼! 시작! 스탑! 어? 돼지! 돼지! 돼지잖아! 하사표 돼지로 돼있었잖아! 돼지 떼줘! 아! 이걸로 돼있으면 엄청 해볼 텐데! 맞아! 돼지 떼어줘! 붙여줘! 어수하게! 이상해요! 아우 이상해! 자! 다 같이 스탑하는 거야! 시작!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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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자! 어! 붙여줘! 어! 이상한데! 어! 토끼 돼지다! 토끼 돼지! 어! 이상한데! 아! 얼굴이 예쁘지! 이거 했으면 엄청 해볼 텐데! 맞아! 이게 뭐야! 얼굴은 돼지고 뭔가 사자야! 어? 안녕! 이상해! 안녕! 니가 날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꿀꿀 해야되고 진짜 소리! 뭐야 무슨 소리 내야돼? 토끼 소리 내야돼? 돼지 소리 내야돼? 사자 소리 내야돼? 당연히 이거! 꿀꿀꿀꿀! 꿀꿀꿀! cuáleter! 그 poco 무슨 소리가 될지 몰라요! 무슨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